네 안녕하세요 코리안 타노스 김우수입니다 얼굴이 안 본 사이에 많이 데스페이스가 됐죠 돌살이 쏙 들어갔고 지금 다이어트 한창 막바지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은 평상시에 바이젝에서 운동하다가 오늘은 조금 새롭게 기분전환을 할 겸 그리고 새로운 좋은 머신을 쓸 겸 에이블짐 수유점에 왔습니다 여기에는 제 친구, 제 브랄 친구가 근무를 하고 있어서 오랜만에 친구 얼굴도 볼 겸 겸사겸사 운동도 할 겸 왔고 오늘은 또 혼자 운동하는 게 아니라 타노스의 키링남이라고 하죠 우영재 선수라고 형제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씨름 막바지여서 옆에서 좀 몰아쳐줄 사람이 필요해요 보조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형제랑 같이 등운동을 하자고 했고 오늘은 조금 찐텐으로 말없이 진짜 빡세게 운동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간략하게 또 여러분들 이번 달 3대500 PPL 커큐미네란 제품이에요 이번에 3대500에서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강황추출물이 주로 들어있는데 이게 출시되기 전에는 제가 이거 안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3대500에서 새롭게 출시를 하면서 어? 이런 것도 있었나? 하면서도 먹어보게 됐거든요 커큐미네란 제품이 평상시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근육의 힘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섭취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근육이 감소하거나 혹은 피로감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한테도 섭취를 권장드리고 싶어요 섭취 타이밍은 시간은 무관하구요 그냥 식중 또는 식후에 먹는 거를 권장드리고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만 한번 꾸준하게 한번 섭취해보세요 근육의 힘을 유지시켜줄 수 있다는 거는 우리의 근육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양제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꾸준히 먹고 있고 여러분들도 한번 꾸준히 섭취하셔서 근성장하신데 이만큼이라도 단 0.1%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운동하기 전에 먹는 보충제 조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안에는 3대500 프리 워크아웃 아르기닌이 지금 타져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3대500 글리세롤 그리고 히말라야 핑크 속도 사실 이 두 개가 진짜 찐텐 조합이에요 이거는 최강의 극대화 펌핑을 유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성분이에요 글리세롤과 나트륨과 또 같이 섭취를 했었을 때 더 실현지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살 빠져서 그런지 암기력이 훨씬 올라오는 것 같아 지금 제가 살 빠져서 아 진짜 기억력이 너무 안좋아졌어요 이게 다이어트하면 머리가 좀 나빠지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잘 따먹는 스타일이 아닌데 와 요즘 좀 일상생활 속에서의 이런 일정들을 너무 잘 따먹어 그래서 맨날 와이파이도 혼나요 근데 그건 다이어트 안해도 유분환들은 못돼요? 그렇긴 한데 유독 좀 심한 것 같아 근데 어찌됐건 뭐 지금 순조롭게 다이어트 진행되고 있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 올해는 꼭 올림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운동 들어가시죠 레츠고 속이 안 하고요 그냥 하시죠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하나 둘 셋 아홉 열 하나 둘 저 하방에는 세게 걸리게 하나 스무 쓰지 말고 하나 스무 쓰지 말고 하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넷 넷 지금이라도 소개를 해야 되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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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빡운동 해보겠습니다 민승용이 시합이 6주밖에 안 남아서 최대한 거슬리지 않게 3, 4, 5, 5, 6, 6, 7, 8, 8, 8, 8, 9, 10, 11, 12, 13, 13, 14, 14, 15, 15, 16, 17, 18, 19, 20, 21, 21, 22, 21, 23, 24, 3칸씩. 아, 3칸씩이요. 드랍을 한 번만 하는 줄 알았어.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다섯. 꼭꼭.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여섯. 여섯. 쭉. 일곱. 얼마 더. 여섯. 걸어놓고 그냥 쭉 해요. 걸어놓고. 일곱. 여덟. 여덟. 아홉. 걸어놓고. 오케이. 우와. 큰일 난 것 같은데. 야. 하나. 둘 더. 두 개, 두 개. 하나. 여덟. 아홉. 둘. 셋. 넷. 자. 하나. 아래로 꾹. 그렇지. 꾹. 두 개. 하나 더. 하나. 샷. 랩홀. 시즌 때랑, 뒷시즌 때랑, 연봉 가짓수나 그런 게 좀 다른 게 있어요? 시즌 때 확실히 더 많아지죠. 디테일하게. 칼로리를 더 소모해야 되고. 특히나 등 같은 경우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부위의 종목보다는 좀. 종목 수를. 비교적 한 두 배 정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죠. 가슴은 솔직히 한 다섯 가지, 네 가지면 끝나는데. 등은 한 열 까지는 해야. 둘. 셋. 넷. 다섯. 와, 역시. 얇은 그립이 좋아. 촥! 한 이 손에. 저도. 저도 얇은 그립이. 이런 게 진짜 좋은 거 같아. 얇은 게 좋은 거. 좀 악력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가는 느낌. 어, 딱 이게 걸려서. 딱 손목에 걸려 있는 게. 넷. 열. 하나. 여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여섯. 일곱. 두 개. 하나 더. 여섯. 드랍이에요? 둘. 셋. 넷. 다섯. 셋. 넷. 다섯. 좋아, 좋아, 좋아. 여섯. 여덟. 약간 시작하실 때보다 볼이 날아가신 것 같아. 지금 몇 개예요? 지금. 지금 110. 5킬로만 날리세요. 5킬로만. 네. 다. 다. 여섯. 일곱. 셋. 셋. 넷. 셋. 넷. 그렇지. 견갑이 움직이기만 신경 써. 여섯. 롱풀, 롱풀. 하나. 둘. 세 개. 나이스. 넷. 둘. 셋. 넷. 셋. 넷.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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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승모가 세이면 안 돼. 이런 느낌으로 도는 거지. 나 에스프레 듯이. 우리 백포징 하기 전에 그 느낌으로. 어. 일단 옆에 쭉 바깥쪽으로. 방금 되게 홍포친이 같았어. 응? 홍과. 응? 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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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하나. 하나. 열. 하나. 둘. 오케이. 넷. 하나. 여. 여. 그리고. 아, 침이 나오네. 백업 세트로. 한 세트만 하고 넘어가자. 네. 넷. 하나. 둘. 셋. 엉덩이를 더 빼고 패드 옆에 가슴을 더 대봐. 어, 됐어. 그 다음 그 패드에서 떼지 말고. 네. 몸은 앞으로 나가는 데 팔을 뒤로 당가진다는 느낌으로. 너 몸통이랑 동시에 뒤로 빠지잖아. 어, 그렇지. 박아놔야 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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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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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열. 하나. 넷. 네개. 다섯. 셋,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두 개, 두 개, 두 개, 깊게, 몸 앞으로도 오면서. 넷, 두 개, 하나, 다섯, 오케이, 다음 옆에 뒤 화이트 오고 가자, 일, 열, 하나, 둘, 셋, 아홉, 열, 하나, 둘, 여덟, 아홉, 열, 하나, 넷, 열, 하나, 둘, 아, 티바로우, 티바로우가 있어있네, 티바로우가 있어있네, 어디 꺼? 아스널꺼야? 넷,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열일. 28. 아 근데 얘는 존나 무거운데? 그러니까 이거 많이 무거워요. 그리고, 21씩 줘도 존나 무겁걸? 씹씩 껴야 되지 않을까요? 씹씩을 껴보자. 어...느낌은 좋네. 진짜 좋아요? 상 도 딱 들어가네. 그리고 이게 딱! 일반 티바로우보다 이 각도가 높네. 상 부에 딱 들어갈 수 있게. 셋, 넷, 다섯, 여섯, 열, 열, 하나, 둘, 셋. 오케이, 우와, 무겁다. 넷, 다섯, 셋, 여섯, 하나. 다시, 무겁다, 무겁다. 5kg씩 올려야 될 듯? 예, 10kg만 올렸는데 무겁다, 무겁다. 이 정도면 기본 무게가 어느 정도일까요? 빈 바가 거의 20kg 되는 것 같은데, 거의? 이게 무게도 무게인데, 모르겠어요. 다른 것보다 어느 정도 일정하게 올라왔을 때 그 중량감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두 개씩 껴서 끼는 거여서 뭔가 중량감이 더 센 것 같아.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나 봐. 보통은 하나짜리잖아. 됐어. 됐어. 일곱, 여덟, 여덟,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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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왜 이렇게 무겁냐? 그대로 가자. 형, 더 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5kg 가져올게요, 5. 오, 가자. 어? 좀 있다. 명대사 뭐 있지, 친구에서? 죽고싶나? 죽고싶나? ㅋㅋㅋㅋ 4개 다섯 여섯 일곱 템프 그대로 여덟 다시 5kg 빼놓으면 깜빡했다. 다섯 여섯 일곱 십식 빼서 십식 네. 마지막은 빔빼로 네. 스리드랍? 하나. 폰케이스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 이지. 하나. 여섯 여섯 일곱 네. 다섯 가자, 가자, 가자. 여섯 일곱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일곱 레드 이지 레드 고오 이지 아 아 아 아 둘 셋 넷 다섯 넷 다섯 여섯 일 자 슈럭 한 번 할까?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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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잘 안 하는 거 1 1 2 3 형 왜 이렇게 말아놓고 하시네요 힘이 좀 말아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4 5 6 7 8 1 됐어 7 8 10 8 10 1 2 3 원래 우리 몸 중에서 신체 부위 중에 중량을 가장 많이 견딜 수 있는 게 승모랬어요 상부 승모 그래서 얘는 무게를 많이 쳐줘야 돼 7 8 9 8 9 10 10 20 2 3 4 5 180 180 대도도 잘 안 한던데 정신 차려 형제 180 후 만큼 4 못하면 죽는다 3 여기서 죽어라 정신차려 형제 모든 Jews recordings 4. 3. 5. 5. 6. 10. 풀 업. 1. 모두 좋습니다. 7. 8. 9. 10. 10. 10. 10. 11. 12. 13. 등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진짜 날갯배의 위치가 이만큼 빠져있어, 평상시에도. 이 범위가 엄청 커. 빠졌다 들어오는 상하방 회전이 진짜 커. 근데 이걸 좀 잡아놓고 사람들이 보통 잡아놓고 많이 하니까 아, 이렇게? 어, 좀 잡아놓고 하니까 상하방 회전이 세게 안 걸리는 거야. 조금 조금씩 움직이니까 넓어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와서 이게 이만큼 갔다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만큼 상방 회전에 들어갈 때 이제 이 자극이 풀리는 줄 알고 이렇게 잡아놓고 늘린단 말이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일곱, 여덟. 불업이 펌핑감 하나 기억합니다. 오늘 좀 걱정했거든요, 엊그제. 어깨가 아파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잘 됐지? 뭐? 이제 끝나면 또 아플 거야. 지금은 도파민 분비 때문에. 아, 근데 좀 그게 있는 것 같아. 일로와. 이게 원래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안 아프거든. 맞아요. 그거 뭔지 알죠, 형. 꼭 다친 당일은 안 아프다 다음날 아프고. 어, 너도 이제 내일 자고 일어나면 존나 아플걸? 그럼 전 아껴, 형. 어? 전 아껴. 다시 도파민을 찾으러.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넷, 다섯, 여섯, 일곱. 으악. 다시 도파민. 다시 도파민. 아, 끝났어요? 오늘 훈련. 끝. 끝. 끝.